콘크리트 균열 보수 공법 오늘은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하는 주요 보수 공법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자 그냥 보수 공법의 이름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그림과 함께 세트로 외운다면 훨씬 기억에 잘 남을 거야 이 그림은 콘크리트 균열 보수 공법, 콘크리트 보수 공법,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조치 등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이겠지? 먼저 콘크리트 표면을 나타내는 선을 긋고 균열을 그려보자 먼저 이 균열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표면 처리법을 묘사해 볼 건데 이 보수 방법은 0.2mm 이하의 작은 균열일 때 유효해 균열 위에 얇게 보수 재료를 더 씌운 것을 표현해 보자 다음은 그 옆에 충전 공법에 대해 그려볼까? 충전 공법에는 U형과 V형이 있는데 각각의 이름처럼 U 모양, V 모양으로 커팅을 하고 커팅한 부분을 보수재로 채우는 방식이야 커팅부의 지름이 각각 10mm라는 것을 명기하는 것도 잊지 말자 다음으로 옆에 그릴 주입 공법은 0.3mm부터 5mm 이상의 비교적 큰 균열에 적용하는 보수 방법인데 주입관을 통해 에폭시 수지를 균열 내부로 주입하는 공법이 되겠어 또 주입관 옆에는 퍼티용 에폭시 수지를 활용해 일실하게 부착시킨다는 것도 표현해 보자 다시 밑에 선을 긋고 균열을 그리되 이번에는 입체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균열 선을 추가로 그려보자 그리고 마치 코치키스 심으로 균열이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킨 듯한 그림을 그리고 그 고정한 철물이 강제 앵커라는 것을 적어주면 강제 앵커 공법 완성이고 그 옆에 균열 좌우로 고정 앵커를 표현한 뒤 균열 직각 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가 부여된 강선을 그리면 프리스트레스 공법도 완성이겠어 마지막으로 균열 부위에 탄소 섬유 시트를 활용해 테이프로 붙인 듯 보수한 그림을 그리고 탄소 섬유 감기 공법임을 적어주면 이제 주요한 콘크리트 균열 보수 공법을 그림으로 다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다시 복습해보자 선 긋고 균열 표면 처리법은 0.2mm 이하 보수재료 더 씌워 충전 공법 U형 V형 U모양 V모양 커팅 앤 보수재 지름은 각각 10mm 주입 공법 0.3mm부터 5mm 이상 큰 균열 주입관 통해 에폭시 수지 주입 주입관 주의 퍼티용 에폭시 수지 밑에 선 긋고 균열과 표면의 균열 선 호치 키스 심 앵커 강제 앵커 공법 균열 좌우 고정 앵커 균열 직각 방향 PS 강선 프리스트레스 공법 균열 부우 탄소 섬유 시트로 보수 탄소 섬유 감기 공법 다시 선 긋고 균열 표면 처리법은 0.2mm 이하 보수재료 더 씌워 충전 공법 U형 V형 U모양 V모양 커팅 앤 보수재 지름은 각각 10mm 주입 공법 0.3mm부터 5mm 이상 큰 균열 주입관 통해 에폭시 수지 주입 주입관 주의 퍼티용 에폭시 수지 밑에 선 긋고 균열과 표면의 균열 선 호치 키스 심 앵커 강제 앵커 공법 균열 좌우 고정 앵커 균열 직각 방향 PS 강선 프리스트레스 공법 균열 부우 탄소 섬유 시트로 보수 탄소 섬유 감기 공법 다시 선 긋고 균열 표면 처리법은 0.2mm 이하 보수재료 더 씌워 충전 공법 U형 V형 U모양 V모양 커팅 앤 보수재 지름은 각각 10mm 주입 공법 0.3mm부터 5mm 이상 큰 균열 주입관 통해 에폭시 수지 주입 주입관 주의 퍼티용 에폭시 수지 밑에 선 긋고 균열과 표면의 균열 선 호치 키스 심 앵커 강제 앵커 공법 균열 좌우 고정 앵커 균열 직각 방향 PS 강선 프리스트레스 공법 균열 부우 탄소 섬유 시트로 보수 탄소 섬유 감기 공법 그럼 오늘의 이만 끝!